태국의 마지막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꼬리빼비가 제 말디브라고도 하더라구요 랑카에서 한 시간만 물이 정말 어렵다고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3년 정도 되고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정말 휴양지 같은 느낌이네요 자리가 아까운 생각이 좀 드네요 한 대가 있어요 하루종일 타면 500명이예요 1시간 정도 있는데 이분들은 500명이예요 하루종일 그리고 자켓이랑 사는데 한 100명이예요 성 주변을 막고 돌아다닌거죠 아 이거 듣지 아 오늘 하고싶은데 내가 오늘 도착해서 힘들어서 못하고 하고싶으면 다 할까 아 정말 물이 아름답니다 이제 투어를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그냥 가고싶은 그냥 가고싶은 예아 예아